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재밌다 오준이 잘 잤어요? 잘 잤어요? 민재는 잘 잤어요? 정말? 민재는 잘 잤어요? 정말? 정말? 지혜가 뭐라고 잘 잤어요, 고마워요? 지혜가 잘 잤어요? 이제 잤어요?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!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동에서 찍어요? 그래 찍어줘 왜 또 노우야 너 찍었는데? 우리 다 건배하는 거 지켰어요 우리 다행히 우주 주님의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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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약속